안녕하세요. 저는 뽀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뽀뽀입니다. 오늘은 TSC 제6부분 징징잉두에 대해 강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극 따려면 징징잉두까지 얘기해주세요. 징징잉두까지 얘기할 수 없으면 사극도 따기 힘들어요. 준비하세요. 징징잉두에는 어떤 문제 나와요? 물건 분실, 환불, 아니면 성화상의 고장, 불평함, 상대방을 설득하기, 걱정하기, 든든 이런 중국어 문장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같이 준비하세요. 고! 天冷了, 날씨가 추워져서요,冷了,冷了, 추워져서요,冷了, 추워져서요,冷了, 추워지다가, 평화요, 평화요, 평화. 你在网上买了一副手套,网上, 인터넷에서,买了一副手套,手套, 장가, 一副呢,手套 양살요, 장가 하나 사는데, 但过了送货期限还没收到, 하지만过了, 지났다,送货期限, 배송기간, 배송기간 지나도还没 아직도收到, 받지 못했어요. 배송기간이 지났는데도 받지 못했어요. 请你给商家打电话,表示不满,给商家打电话, 삼정에 정화를 걸어,表示不满,不满을 표시하세요, 并要求解决问题,并呢, 그리고,要求有구하다,解决问题, 문제 해결하다, 문제 해결을有구하세요. 天冷了,你在网上买了一副手套,但过了送货期限还没收到, 请你给商家打电话,表示不满,并要求解决问题. 실제 형면에서는, 그 말하는 속도는 최고보다 중도, 느려요. 답변 같이 보세요. 喂,你好,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我在你们的网店买了一副手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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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网店,internet shopping mall. 网는internet,电는가게요. 인터넷 shopping mall에서,买了一副手套. 창가 한 켜를 샀어요. 本来周一就该到了. 本来周一就该到了. 本来 월을래. 周一就该到了. 周一呢,월 유일. 星期一.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星期一,星期二,星期三도 많이 얘기하지만, 比즈니스에서는,周一,周二,周三,周四,周五,周六,周日 많이 사용해요. 周该收到了. 时间就该 동사了. 时间就该 동사了. 어떤 시간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해요? 보통 이 행동을 많은 시간에서 발생하지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 이 문부 사용하시면 돼요. 收到,收到는 받다. 여기 교과프 써야 돼요. 收到,收 안 돼요. 收到 얘기해야 돼요. 本来周一就该收到了. 원래 월요일에 받다 써야 했는데. 可是今天周三了. 还没收到. 可是今天周三了. 还没收到. 하지만 오늘. 水一인데도还没收到. 아직 받지 못했어요. 本来와可是 많이 연결되었어요. 원래 이렇게 했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可是本来와可是 아니면本来와 단시 많이 연결되었어요. 这是怎么回事야? 这是怎么回事야? 어떻게 된 일이죠? 왜 그래요? 무슨 일이야? 다 돼요. 불만은 말투요. 这是怎么回事야? 나 이해 못해. 이런 말투요. 이해했죠?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잘 외우세요. 제 유 부분에서 많이 사용해요. 这是怎么回事? 불만. 麻烦你帮我查一下. 看看是不是出了什么问题. 麻烦你. 실례지만 영어 excuse me. 아니면 한국어 좀 실례지만 좀 불편하지만 폐를 끼쳤지만 그런거랑 비슷해요. 帮我查一下. 帮我呢 도와주세요. 查呢? 찾아주세요. 看 看 看 看 看 看 看 是不是 也有 아니에요? 除了什么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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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 한 분 다 라 이고 주세여 웨,你好 我在你们的网店买了一副手套 本来周一就该收到了 可是今天周三了,还没收到 这是怎么回事啊 麻烦你帮我查一下 是不是出了什么问题 非常好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你跟朋友约好周六晚上见面 但突然得到了喜欢的歌手 那天的演唱会门票 不能跟朋友见面了 请你给他打电话说明情况 并改约时间 你跟朋友约好周六晚上见面 A跟B约好 A和B約束했다 당신은 친구와 어떤 약속했어요 周六晚上见面 周六 토요일 晚上 저녁 见面 만났다 친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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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但 突然 得到了 喜欢的歌手 那天的演唱会 门票 하지만 突然 갑자기 得到 받았다 喜欢的歌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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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歌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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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那天 그날 演唱会门票 演唱会 演唱会 コンサート 门票 ticket 嬴 장군 다 돼요 不能跟朋友见面了 친구를 뭐 만났어요 但突然得到了喜欢的歌手 那天的演唱会 门票 不能跟朋友见面了 갑자기 그날 좋아하는 각수 コンサート 티켓 를 받았는데 친구를 못 만나게 됐어요 진이 给他 打电话 说明情况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소명하고 并 改 曰 时间 并 그리고 改 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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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estimate 시간 연GO Chron puls Has уск 약속 시간을 변경 하세요 Okay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你跟朋友 约好 周六 晚上 见面 但突然 得到了 喜欢的 歌手 那天 的 演唱会 门票 不能 跟朋友 见面了 请你 给他 打电话 说明 情况 并 改 约 时间 릴리 릴리이나小민이나小홍 이름 하나 준비해 주세요 필요해요 우리 토요일 저녁 만나기로 약속했잖아 맞지 하지만 미안해 我那天要去看演唱会 나 그날要 하려고 한다 去, 가다,看 보다 演唱会 콘서트 하지만 그날 나 콘서트 보러 가야 될 것 같아 这是个难得的机会 这是个难得的机会 이것은难得的机会 다섯 개 글 연결해서 외우 주세요 难得的机会 오기 어려운 기회 难得的机会 这是个难得的机会 이것은 오기 어려운 기회야 내 친구가 갑자기 나왔대 티켓 줬어요 我不想错过这个演唱会 我不想错过这个演唱会 不想 하고 싶지 않다 错过 错过 넘치다 错 얘기할 때 혀 사이에다 놓으세요 错 错 错过 넘치다 뒤에 명사부터 써주세요 예를 들어 错过公共汽车 错过公共汽车 버스를 넘치다 错过 错过 당신을 넘치다 别错过 넘치지 마 这个演唱会 我不想错过这个演唱会 나이 콘서트 런 넘치고 싶지 않다 我们能不能改天再见 我们能不能改天再见 能不能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을까 改天再见 改天은 나중에 再见 다시 만나 시간 변경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잘 외우주세요 예 하셨어요 예 하시면 따라 읽어주세요 릴리 我们周六晚上 约好了 对吧 읽어주세요 누구요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但是 不好意思 我那天 要去看演唱会 这是个难得的机会 我朋友 突然给了我们票 我不想错过这个演唱会 我们能不能改天再见 非常好 完美 好 好 下一个问题 你的同屋是刚来留学不久的中国人 他向你打听超市在哪儿 请你给他推荐一个地方 并告诉他怎么走 你的同屋 Lomate 同屋 是刚来留学不久的中国人 刚来不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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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字 尔玛 안 됐다 文字 尔玛 안 됐다 留学 유학 不久的中国人 유학 文字 尔玛 안 됐 他向你打听超市在哪儿 他向你打听超市在哪儿 向什么打听 A向B打听 A向B打听 A가B에게 물어요 这个打听는 韩国 寻找게요 그거랑 비슷해요 我打听一下 寻找게요 我打听一下 就 물어볼게요 그거랑 똑같아요 A向B打听 超市在哪儿 超市 슈퍼마켓 그냥 마트도 돼요 그녀가 당신에게 슈퍼마켓이 어디 있는지 물었어요 请你给他推荐一个地方 请你给他推荐一个地方 A给B推荐C A给B推荐C A가B에게 C를 추정해준다 请你给他推荐一个地方 당신이 그녀에게 한국스를 추정해주세요 并告诉他 并告诉他 怎么走 그리고 그녀에게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好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你的同屋 是刚来留学不久的 中国人 他向你打听 超市在哪儿 请你给他 먼저 기억해주세요 生活用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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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要买生活用品吗 生活用品 사려고 我们学校门口 我们学校门口有家超市 我们学校门口有家超市 学校门口 학교 입구 门口 이 단어는 많이 필요해요 입구에 기다리게요 뭐 뭐 입구 学校门口 家门口 公司门口 장소사라고 생각하세요 有家超市 家 여기家는 양사요 가게 양사 一家超市 一家銀行 一家商店 有家超市 우리 학교 입구에 슈퍼마켓 하나 있어요 里面东西很多 里面东西很多 안에 물건이 많다 你出了校门口 往右走 你出了校门口 往右走 出校门口 학교 입구로 나가다 出了校门口 여기 과거 아니고 순서 묘사할 때야 먼저 학교 입구 나가서 왕右走 왕右走 왕 뭐뭐 그루 右 오른쪽 오른쪽 그루 走 가세요 다우 슈퍼마켓 왕좌괴 다우 슈퍼마켓 왕좌괴 다우 뭐뭐에서 뭐뭐까지 슈퍼마켓 사거리 왕좌괴 왕 뭐뭐 그루 좌왕좌괴 왕좌괴 가다 왕좌괴 그루 툴라 就能看到了 就能看到了 就 바로 는할 수위다 看到 보다 다우 슈퍼마켓 왕좌괴 니 추왕좌괴 니 추왕뽠 왕좌괴 왕좌괴 다우 슈퍼마켓 왕좌괴 就能看到了 非常好 보세요 이제 문제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잘 듣고 기억해 주세요 天冷了 你在网上买了一副手套 但过了送货期限还没收到 请你给商家打电话表示不满 并要求解决问题 喂你好 我在你们的网店买了一副手套 本来周一就该收到了 可是今天周三了还没收到 这是怎么回事啊 麻烦你帮我查一下 看看是不是出了什么问题 你跟朋友约好周六晚上见面 但突然得到了喜欢的歌手那天的演唱会门票 不能跟朋友见面了 请你给他打电话说明情况 并改约时间 莉莉我们周六晚上约好了对吧 但是不好意思 我那天要去看演唱会 这是个难得的机会 这是个难得的机会 我的朋友突然给了我们票 我不想错过这个演唱会 但是不好意思 我那天要去看演唱会 这是个难得的机会 我的朋友突然给了我门票 他向你打聽超市在哪 請你給他推薦一個地方 並告訴他怎麼走 你要買生活用品嗎 我們學校門口有家超市 裡面東西很多 你出了校門口往右走 到十字路口往左拐 就能看到了 아멘